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큰 기도원 바닥 홀에 성도들이 삥 둘러앉았어요 삥 둘러앉아서 나눔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데가 언젠가요 라는 주제로 자신의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어떤 분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서에 따라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 집사님 순서가 됐는데 이분이 자신의 70평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아버지랑 손잡고 달리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 손을 꼭 잡고 달리기를 했던 그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피난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다른 기억은 없는데 함께 손잡고 달리기 했던 그 기억 하나 행복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막 우시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도 함께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참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만 있으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만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본문 또 잘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부분이겠지만 다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장남은 책임감이 강하고 아버지를 잘 도와주었고요 둘째는 그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처럼 대부분의 둘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둘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본문을 지금도 중동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이 일은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전쯤에 시리아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말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와서 아빠 언젠가 아빠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거 지금 미리 당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네가 참 미래에 대한 준비성이 두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아버지가 잘 없겠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아들의 마음을 보면요 이 아들은 단순히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홀로서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독립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아버지 눈치 보기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 마음이 그 둘째 아들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간섭받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려받은 땅을 현금화했다라는 것이죠 현금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특별하게 나무라거나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그러한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 참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한 대 쳐 올릴 법도 한 대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요 너무 답답해 보이죠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답답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가 분명한데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우리의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계나 로봇 혹은 동물처럼 우리를 대했다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분 앞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바로 즉결심판 할 법도 한데 답답할 만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으면 요한과 야고부는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좀 잘 밉게 행동하는 지체들 나에게 좀 거슬리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 저거 주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서조차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너무 답답해 보이고 자식 교육 저렇게 시키면 안 될 텐데 싶을 만큼 답답하고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좀 젖어드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바로 탕자의 고달픈 생활입니다 이 젊은 탕자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호랑방탕하게 주색 잡기에 빠져 살지 않았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다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날의 흉년까지 들게 되죠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것은 하찮고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현실을 적나라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탕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모든 소유를 죄 짓는 데 모두 저리 갖다 바치고도 허무한 가슴 한켠에 있는 빈 공간을 주님이 이에 다른 곳으로 채우려는 헛된 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탕자를 보십시오 17절에 이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효 막심한 일을 저지른 자식 입장에서 염치가 물론 없고 아버지 찾아뵐 면목이 없었겠죠 그런데 탕자가 이때만 해도 적지를 못 차려요 철없는 자식 떠나보내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내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늘 자기 걱정 자기 연민 불쌍하도다 나요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거야 늘 자기가 제일 불쌍해 그것 때문에 방탕한 삶 때문에 떠나간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관심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그 죄 때문에 당신의 피로 갚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가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힘든 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회계하고 내가 이러다가 크게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까 봐 겁나가지고 회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 없는 자식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점점 철이 들수록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주님의 눈물이 혹 나를 바라보며 흘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 아픔이 나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곧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면 진짜 이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거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지금 나 기분 좀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여러분 가슴 한쪽이 채워져 있으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요 거리가 먼데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춰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돌아올 골목 어기 동네 어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늘 집 나간 자식 걱정에 그 눈은 동네로 들어오는 입구를 떠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까 대표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행하며 죄악 구덩이 속에 뒹굴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애타게 찾으시며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측연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특히 중년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가 뛰어다닌다 이것은 당시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식이 돌아왔는데 남들 시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됐겠어요? 이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용서의 선포를 의미하죠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침뱉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으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셔야 했습니까? 그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잔잔히 요동칠 수 있는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요즘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지만 당시에는 의복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줘요 이것은 네가 비록 네 마음대로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거지 같은 아들의 처참한 상황에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낙심하고 지칠 때 때로는 더 이상 막 기도도 안 돼요 나조차 내가 너무 꼴보기 싫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염치 없을 때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억지로 텅빈 가슴 메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덧씌워진 거지 같은 죄악의 옷 음란의 옷 그리고 주님을 향한 무감각과 어떤 불순종의 옷 이런 옷들을 벗겨내시고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탕자처럼 올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조차 내가 용납되지 않을 만큼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은 지금도 새 옷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방탕한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주님께로 그 너른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